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하반기에는 거시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IMF뿐 아니라 한은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3.1%로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예상보다 높아질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어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커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기보다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자금을 위해 가계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